박재빈, 시의사호, 나이 묻고 답하기 하셨습니다. 시작할까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것. Old의 뜻은? 오래된 오래된 뭐, 낡은 나이든 이런 뜻이구요 예 어쨌든 뭐 뜻은 다 비슷비슷한데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어떤 사람? 나이든 사람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어떤 시 어떤 자전거? 낡은 자전거 오래된 책 이런걸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고요? 어떤 시 How old are you? 그 뜻은 얼마나 이렇게 합쳐져서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Are you? 너는 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이니 오케이 자, 그래서 am, is, are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는데 you랑 같이 쓰는건 you, am 도 아니고 you, is, 도 아니고 you, are 자,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 묻지 않는 문장에서 정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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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are you? 했으니까 묻고 싶으니까 이다 이 뜻이었는데 묻는 뜻으로 바뀌었죠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얼마나 아이가 들었니? 너는 are you? 했으니까 이다에 묻는 말은 뭐야? 이니지 뭐 이다 라는 뜻에 묻는 뜻은 뭐야? 이니? 이니겠지 뭐 이니야 이니? 이니?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I'm seven years old years I'm seven years old I'm seven years old I'm seven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해 줄임말 I am I am 어? 또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 뭐하고 똑같다 뜻은 is나 r하고 똑같은데 i가 나왔으니까 i is도 아니고 i r도 아니고 i am 그리고 am i 했으면 물었겠지만 i am am i도 있어요 am i 있지 왜 이렇게 복잡해 am i am i happy 하면 뭔 뜻일까? 너는 기쁘니? 내가 행복한 건가? 이 말이죠 뭔 너는이야 이게 나는인데 am i 했으니까 묻는 말이고 내가 행복한 건가? 라고 묻는 말이겠지 됐습니까? am i 했으면 묻는 말인데 i am 했으니까 묻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seven years old 한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how old are you? how old 여기에 i am 은 묻지 않는 말인데 are you 로 바뀌니까 묻는 말 됐고요 seven years old 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ld are you 얼마나 나이 들었니 했더니 7살이야 i am 에 묻는 말은 are you 나는 10살이다 ok 계속해서 나이 묻는 표현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you 자기가 자기 나이를 까먹었으면 뭐라고 묻게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응 나는 몰라요 how old? 하고 나서 not no am i? 하면 되겠네 am i? ok 나는 몇 살이게 나는 몇 살이게 나는 몇 살이게 how old am i? how old am i? 내가 몇 살일까요? how old am i?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음 i am 4 years old i am 4 years old i am 4 years old 채연이 그거 다 했어? 아까 그거? 이따가 물어본다 그거 하고 나서 시험치는 거지? 그걸 생각할게 뭐 했어?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했어 안 했어 했긴 했는 게 뭐야 했으면 했고 말 안 했으면 안 했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했긴 했는 게 어딨어 다시 지금 내가 보여주면 대답할 수 있어? 응 공부라는 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분한 다음에 몰랐던 거를 알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공부예요 그냥 뭐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서 나에 묻는 표현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7 그 다음에 3 3 3 2 2 2 그 다음에 쭉 해서 단어 시험에서 하나 틀렸으니까 고쳐서 내세요 공부하고 가져가세요 뭘 틀렸을까 폰이 없는데요 폰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살펴보세요 다행히